아, 박형벽! 아유, 박형벽! 아유, 박형벽! 아유, 왜 너무 슬프다. 아, 뭐야, 박형벽. 진짜, 그래, 진짜. 진짜. 이게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가 부른 노래를 후배가 이렇게 부르는 걸 보는 건 어떤 기분이 들지. 창정 씨는 어떠셨어요? 그냥 이게 좀 달라요. 내가 부를 때도 내가 저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봤어요. 너무 감동적이어서 진짜 너무 잘한다, 정말. 얼굴이 잘생겼냐, 너는? 너는 반칙이야. 진짜 너무너무 이 정도면 굳이 저쪽 돈 안 봐도. 어땠어요?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. 아,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감동은 딱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. 딱 여기서. 여기서. 여기서 그냥 딱 싹쭉 잘리는 듯한.